알찬 수다로 에너지 업 되는 시간 박샘이의 수다가 체질 오늘 나에게 꽂힌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1분도 지각이야 알겠나 12월 27일 수요일 박샘이의 수다가 체질 오늘의 첫 곡은요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였습니다 오늘 역시 샘디도 짝질분들에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개구먼이자 희극인 DJ 샘디라고 하고요 오늘도 보는 라디오 열려있으니까요 머리 안감은 샘디 모습 다같이 보러오세요 5223님께서 1분 지각한데 마음은 어떻겠어요 빡빡하게 구기시는 1분 지각도 사실 지각은 지각이니까요 자 일단 오늘 오프닝은요 청취자 짝짝이 박도원님에게 꽂힌 한마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사연이 덧붙여져 있었어요 팀 내 상사인 제가 오늘 지각을 했는데 부사장님이 1분 지각도 지각이야 알겠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절로 고개가 숙여지네요 종일 여기저기 눈치 보는 중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샘디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또 모르겠는데 10시까지면 9시 55분까지 와서 10시까지 준비를 다 끝내 놓는 게 완벽한 출근이다라는 것과 요새는 또 10시 출근 후에 10시에 딱 도착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어 약간 이게 약간 뭐 꼰대만 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약간 9시 55분에 도착해서 5분 동안 준비해서 딱 10시에 일할 준비를 딱 갖추는 게 제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럼 저도 욕을 안 먹거든요 서로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뭐 그거에 대한 기준은 없으니까요 자 아무튼 그리고 보니까 부장님도 아니고 부사장님이 오우 그래요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해야죠 저도 지각을 안 하는 이유가 예전에 한번 행사장에서 주차를 못 해가지고 주차장이 막혀 있어가지고 지각을 한 20분 한 적이 있는데 촬영 내내 눈만 마주치면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스텝이 50분 정도 됐거든요 죄송합니다를 50번 하니까 더 이상 지각은 못 하겠더라고요 항상 박수채의 오프닝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들었던 얘기들 중에 가슴에 빠바바 꽂힌 한마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께도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샘니랑 같이 수다 떨고 싶으신 우리 짝짝이 분들 오프닝에 소개될 나에게 꽂힌 한마디가 생각나신 분들은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아니 김선영님께서 머리 안 감은 건 너무 일부러 티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빗고는 오지 머리빗 사줄까요? 빗었어요 그리고 머리도 닦고요 스프레이도 뿌렸고요 고데기도 했어요 보라로 보시는 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머리가 지금 빗지도 않은 머리인지 아니면 열심히 빗고 고데기하고 땋은 머리인지 말씀해주세요 억울합니다 자 오늘 스포 살짝 가겠습니다 오늘 3, 4부는요 오 마이 갓 피부 심연철 원장님 모셔볼 거니까요 우리 짝짝이분들의 피부 고민 싹 다 해결해드립니다 이따 1시 이후에 모셔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서준맘의 3분 고민 해결 아우 세상에 지각하면은 진짜 안 돼요 나 미안해가지고 인사만 죄다 하다가 허리 나가본 적 있어 아우 세상에 오늘은 냉동만두 따릉따릉이에요 아우 대귀 오빠한테 오랜만에 톡톡이 왔어요 이 오빠는 이렇게 이름이 어렵니 대귀 아우 세상에 한번 전화해볼게요 아우 톡톡이 왔어요 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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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딸이 올해 수능 봤잖아 근데 12월 31일날 자기 배포들이랑 밤 12시에 성인이 된 기념으로 술 마시러 가기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랑 대판 싸웠는데 문제는 다른 부모님들은 싹 다 허락을 해줬대요 딸 말로는 걱정할 일 없고 그냥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계획한 거라는데 나 어떻게 해야 해? 보내줘 아니면 나만 너무 가보장적인 걸까? 우름우름 이렇게 톡톡이 왔는데 어머 이건 근데 진짜 어렵다 어머 어떡하니 우리 배서준이도 그러면 어머나 세상에 난 심장 뚫여버릴 것 같아 일단 전화 한번 해볼게요 어 여보세요? 어 대기 오빠 아니 근데 있잖아 딸이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막 가지 말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막 거짓말하고 그래버려 그러니까 일단 솔직히 얘기해준 거에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아니 뭐 친구들이랑 같이 3, 2, 1 해피 뉴이어 이거 얼마나 하고 싶니? 그것 때문에 세상에 딱 20살에 맞이하는 건데 아니 근데 또 대기 오빠 마음도 이해돼 그럴 수 있어 너무너무 걱정되니까 근데 차라리 보내준 다음에 주변에서 대기하거나 아니면은 데리러 가거나 아니면은 끝나고 연락 줘 놀아도 마음껏 놀아도 되니까 데리러만 가게 해줘 라고 그렇게 조율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도 딸이 어디 있는지 뭐 하는지는 알아야지 대기 오빠 마음이 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쿨하게 놀다 와 대신 나도 놀게 해줬으니 너도 위치나 집에 갈 때 나한테 연락해주는 거를 약속해주겠니? 라고 하는 게 어떨까? 어차피 새해에 대기 오빠 쉬지 않아? 데리러 갈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조율해보고 안전한 술집으로 오빠가 미리 알아봐서 예약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우 그럼 또 실화라나 아무튼 막 찾아가고 그러면 안 돼 아무튼 나 이거 먹고 가야 되니까 항시적으로 고민 생기면 연락 줘요 네 블랙핑크의 불장난 듣고 왔습니다 오늘 사연은요 정대기 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성함이 조금 진짜 어려워가지고 아까 힘들었습니다 대기 오빠 하면서 힘들었는데 와 근데 너무너무너무너무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술도 마시는데 사회 초년생이고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술 경험이 없잖아요 그 이런 말 하면은 대기 사연자분께서 못 나가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 했을 때 가장 많이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쓰러져 있는 거를 본 데가 그 대학교 주변 왜냐면은 신입생들이 술을 먹을지도 모르고 내 주량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이제 몸을 못 가누고 이런 걸 많이 봤었는데 만약에 술을 부모님이랑 함께 잘 배운다면 또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임혜수 님께서 저희 아들도 술 마시러 간다네요 저도 허락했어요 하지 말라고 안 하나요 몰래 하겠죠 아 맞아요 또 집에 있으라고 하면은 집에 있는 자식 보면은 얼마도 마음이 아픕니까 373호 님께서 저도 딸들 엄마인데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님 저희 집으로 오라고 할 것 같아요 집에서 내가 술상 차려준다고 이게 부모님 없을 때 마시는 그 맛이죠 부모님 옆에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재밌게 노고 어떻게 술을 마시고 어떻게 놉니까 3211 님께서 저도 그랬어요 그럼에도 잘 크고 잘 살고 있기에 뭐라 하기도 그렇고 잘 보내주고 마중 나가주면 될 듯해요 용돈도 두둑히 주고 맞아요 요새 놀 때 차라리 번화가나 아니면 위치라도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자꾸 안 보내주고 그러면은 자꾸 숨기려고 하거든요 샘디 같은 경우에도 엄마가 되게 이런 거 잘 보내주고 같이 술 친구도 해주고 하면서 굉장히 개방적이게 서로 데리러 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좀 더 서로에 대해서 솔직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짝짝이분들도 언제든 편하게 친한 언니, 동생, 친구한테 털어놓듯이 크고 작은 일상의 고민들을 보내주시면요 세상이 나 서줌맘이 따릉따릉 해결해줘버려요 어머, 원하면 당연히 익명 보장해줘버렴 안 하지? 나 뒤집어 엎어버렴 내 성격 알죠?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거나 SBS 러브 FM, 박샘이의 수다가 체질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분들께는요 사연과 더불어 따릉따릉 선물 보내드려요 어머, 막 퍼져버렴 자, 오늘 목동 스튜디오에서 보는 하늘은요 예, 뿌였습니다 샘디 목상태도 안 좋고 콧물도 나오고 한번 날씨 우리 박경화 리포터님 만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터님! 안녕하세요 샘디! 뿌예요 뿌예요! 음, 그러니까요 뿌에서 아주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날씨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도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되겠는데요 다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세종, 충청과는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공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보건형 마스크 쓰고 외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맞겠고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와 대구가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동쪽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이미 강원 영동과 경상군 농부를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는데요 산불 조심하셔야겠고 이번 주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전국에 빛도는 눈이 오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4.2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날씨도 알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요 김민석의 취중 고백 듣고 친절한 약사 이승희 선생님과 만나볼게요 똑똑똑 혹시 여기가 세미네 약국인가요? 자, 매일 이 시간은 세미네 약국이 문을 엽니다 아, 오늘도 이승희 약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샘디 어떻게 감기 걸린 연기 괜찮았나요? 진짜 감기인 줄 알았잖아요 아, 그래요? 짝쟁이 분들과 맨날 맨날 수다 떠니까 오늘 또 세미 목이 쉴 날이 없잖아요 아니, 방금 전까지 생색했는데 아, 사실? 아까 진짜 감긴 줄 알았어요? 아, 네, 오프닝 할 때 아우, 연기를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요 아우, 대단해요 아니면 오늘 점심 메뉴 한번 추천 한번 해주세요 김치찌개 오, 오늘 바로 나오네요 오, 왜 김치찌개 추천했어요? 제가 먹고 싶더라고요 아, 먹고 싶어서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김치찌개도 저는 돼지고기 넣은 것보다 네, 소고기? 아니, 참치 아, 저는 또 약사님이시니까 고급스럽게 소고기 이런 거 넣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참치? 스팸도 맛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게 목살 김치찌개도 좋은데 참치 김치찌개가 좋아요 오, 저는 햄 넣은 게 또 맛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김치찌개는 뭐에다 먹어도 사실 제일 맛있으니까 뭐 꽁치넣어도 맛있고 맞아요 하, 배고프네요 햄 넣으면 근데 부대찌개 아닌가? 아니에요? 김치가 많으면 김치찌개예요? 요리를 아예 안 하시나 봐요 아예 양념 자체가 되게 다른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상태님이 보내주신 고민 사연입니다 혈압이 있어서 고혈압 약을 먹을까 하는데 일단 아침마다 혈압을 재서 기록해오라고 하더라고요 혈압계 사려고 인터넷 찾아보니깐 3만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있던데 그냥 3만 원대도 괜찮을까요? 오무땡이라는 비싼 브랜드로 사라는 지인도 있어서요 일단 혈압계마다 가격이 왜 다를까 네 이게 뭐 브랜드 차이일 수도 있죠 그리고 뭐 AS가 잘 되는 거일 수도 있고 맞아요 또 이게 국제고혈압학회나 또는 의료기기협회 인증을 받았다 이런 것도 막 표시를 해놓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브랜드 차이에 해당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좀 세부적인 기능이 좀 추가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대가 바뀌면서 가령 이제 메모리 기능인데요 혈압을 체크하면 내가 과거에 체크한 최근에 체크한 혈압이 다 이제 메모리 기능으로 기록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게 30회나 60회 기록되는 것보다 요즘에는 200회 이렇게 나오면 200일 정도 기록이 되는 거네요 하루하루 하면 그렇죠 하루에 한 번만 재진 않죠 보통 하루에 이제 몇 번 재고 평균지도 내고 하는데 200번이 이제 다 기록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가격이 비쌀 수가 있고요 또 뭐 블루투스 연결이 되는 거 또는 혈압이 높으면 그거를 매번 이제 높으냐 마냐 이거를 이제 제가 계산하고 네 딱 수치로 봐야 되는데 이게 그냥 딱 이미지화 돼가지고 고혈압이 밑에 딱 뜨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혈압을 측정할 때는 몸을 좀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움직였다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러면은 움직였다고 다시 재라고 표시를 해주는 것도 있고 불규칙한 맥파를 좀 감지해주는 기능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연달아 이제 몇 번 측정을 해서 평균값을 내는데 그냥 얘가 그냥 평균값을 아예 내주는 것도 있어요 또 이제 혈압계를 나 혼자 쓸 수도 있지만 가족들 여러 명이 같이 쓸 수도 있는데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메모리 기능이 별도로 돼 있다거나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가정혈압을 많이 재다 보니까 네 이런 기능이 추가되면서 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와 기능이 굉장히 좋네요 네 근데 뭐 기능이 좋다고 다 쓰지 않잖아요 이게 뭐 보면 전자기기 막 복잡한데 그거 다 100%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맞아요 난 단순하게 그냥 혈압 체크하고 필요한 것만 수첩이 내가 적겠다 하면 그냥 간단한 거 사시면 돼요 아 맞아요 핸드폰도 제가 쓰는 것만 쓰고 네 기능이 뭐가 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하겠네요 그쵸 그냥 기본만으로도 딱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또 복잡하면 안 쓰게 되고 어려워하고 헷갈려하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직관적인 게 예전에 쓰던 게 그냥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좀 신경 쓰실 건 있어요 어떤 거요? 뭐냐면 우리가 혈압 질 때 보통 팔뚝혈압계 쓰시잖아요 네 근데 팔을 감싸잖아요 네 그 감싸는 천을 커프라고 하거든요 아 그거 그거네요 그 혈압 질 때 막 팔 조여와가지고 무서워지잖아요 그렇죠 괜히 팔 피 한 통 하는 기분 들고 맞아요 그렇게 하는 조이게 하는 걸 이제 천을 둘러야 되는데 그 두르는 천은 그 커플을 자기한테 좀 맞는 걸 사용을 해야 좀 보다 정확하게 혈압을 잴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커프는 그게 연성커프 피트커프 두 가지가 있는데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많이 쓰는 게 연성커프 연성커프가 좀 부드러운 천으로 돼 있어서 그냥 연성이라고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혈압계 하면 떠오르는 게 연성커프예요 그래서 팔을 넣고 찍찍이까지 벨크로를 잡아당겨서 찍찍이를 붙이는 거죠 근데 이게 팔뚝 사이즈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는 팔이 되게 얇거든요 맞아요 진짜 너무 얇아요 네 그러면 일반 거 쓰면은 제가 몇 번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혈압계를 자랑하시는 거예요? 몇 번 몇 번을 이라고 들어간 거 보니까 약간 조금 기형적으로 손목이랑 이런 게 뼈가 툭 튀어나와요 그렇잖아요 제가 좀 근데 너무 진짜 팔다리가 길고 얇아가지고 너무 부러워요 넘어가야겠어요 넘어가야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소중대가 있어요 팔뚝 사이즈에 맞게 적절한 사이즈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이 연성커프의 단점이 뭐냐면 이 센서 부분을 동맥 위에 정확히 올려놔야지 측정이 돼요 이 압박이 사방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딱 그 부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측정을 하실 때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해야 되는데 혼자서 양손을 사용해서 하기가 조금 불편해 할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요? 그리고 방향을 잘 잡아야 되니까 혼자 사용하기에 또 초보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은 피트커프라는 거를 구매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연성커프 반대말이니까 이게 약간의 구조적인 틀이 있어요 부드러운 천이 아니라 그래서 그 틀에다가 팔을 넣는 거예요 틀이 있으니까 그냥 쓱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네 병원에서 하는 그거 그거랑 조금 다른데 비슷해요 그래서 혼자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간편하고 이거는 팔뚝 전체를 그냥 감싸서 다 수축을 해주니까 내가 뭐 딱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자세를 어떻게 잡아야 된다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그럼 당연히 피트커프가 좀 더 비싸겠네요? 네 같은 기능이면 피트커프가 조금 더 비싸요 그래도 좀 돈을 더 주고 간편하게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혹은 언제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친절한 약사님과 함께하는 세미네 약국은요 내일도 오픈합니다 내가 요즘 빠져있는 것 내가 요즘 좋아하는 것 내가 요즘 심취해 있는 바로 그것에 대한 키워드를 쭉쭉 뽑아봅니다 키워드 오늘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 짝재개분들이 요즘 갖고 있는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요 키워드 대신 문자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연말 연초 되면은 사주팔자 사주 전보러 많이들 다니시잖아요 종교와 상관없이 그게 참 사람 마음이 어디에 막 의지하고 싶고 막 믿고 싶고 약간 그런 게 있거든 있거든 본인이 봤든 부모님이 봤든 아내가 봤든 아무튼 간에 우리 점쟁이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확 꽂혔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좋았던 얘기 짜증났던 얘기 너무 잘 맞아서 소름끼쳤던 이야기 등등 얘기해주시면 좋고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혹은 언제나 무료인 고릴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샘티도 어릴 때부터 점을 꽤 많이 봤는데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진짜 소름이었던 게 소름이라기보다는 지금 생각하면 저는 99% 다 맞았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나 안 맞았던 게 이제 맞아가고 있습니다 넌 정상 사주팔자다 하지만 엄청 남들보다 돌고 돌고 돌아서 올라갈 팔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짝짝이 분들도 참여해주시면 되고요 어 우리 그런 문자 기다리는 동안 저희는요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들으러 가겠습니다 네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듣고 왔습니다 와 문자 너무 웃긴데요 중간에 아 너무 웃겨서 자 짝짝이 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8님께서 29년 전 여름 선녀보살님이 물가에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해운대 바닷가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선녀보살님 말 들을걸 그러니까 물가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애물단지 남편을 만났다라는 뜻이잖아요 에이 그래도 어 그때 이제 해운대 바닷가 안 갔으면 지금 결혼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좋게 좋게 생각하면 되죠 0607님께서 저는 결혼 전에 두 번 사주 받는데 자식 보기 좋다고 자식이 나중에 돈방석에 앉혀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딸이랑 싸워도 훗날을 기약하며 참아요 오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샘디도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사주 팔자 이렇게 보러 가면은 맨날 막 저 뛰어놀고 있는데 쟤 잘 될 거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봐봐요 너무 잘해주시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7908님께서 전 여자인데 혼자 살 팔자인데 결혼을 했어요 저 같은 사주는 남편이랑 같이 살면 이혼수가 생기는데 하늘이 도와주신 건지 남편이 해외에 쭉 나가있고 지금은 주말부부로 결혼 10년 아직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신기한 사주입니다요 아 그쵸 사주는 좋은 것만 듣고 나쁜 거는 또 흘려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뭐 그냥 뭐 100%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5757님께서 전 보러 가니 남편에게 대운이 들었다며 하고자 하는 일 다 지지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딥 제 대출받아 주식한다는 말 믿고 허락해줬는데 반토막 났던 기억이 나네요 어 그 점쟁이분이랑 남편이랑 어떻게 한 패가 아니었을까요 제가 이 정도 금액 드릴 테니까 제 아내가 오면은 저를 지지해달라고 꼭 얘기해주세요 막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래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나중에 또 주식한다 할 때 또 뜯어말릴 수 있는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4820님께서 저는 불이라고 그래서 활활 타오르고 좋겠네요 했는데 알고 보니 촛불이라 불면 금방 꺼질 수 있는 소심료라고 아 그러니까 생일 초에 꽂혀져 있는 불 그러니까 활활 타오르는 멋진 그런 장작불 같은 게 아니라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 그냥 꺼지는 약간 이런 거잖아요 아 그래도 뭐 드센 거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박정보님께서 제가 불의 기운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물 기운이 센 여자를 만나야 한 데서 여름에 워터파크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거기 간다고 물의 기운이 센 게 아니라면서요 와 불의 기운이 강하면 물의 기운이 센 여자를 만나면 안 될걸요 왜냐면 이게 물 때문에 불이 더 번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잘 이거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약간 느낌이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잘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3735님께서 저도 점을 본 적이 있는데 돈은 들어온대요 돈은 들어오는데 100원 벌면 100원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맞더라고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시댁에 물새듯 들어가더라고요 와 근데 대한민국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100원 벌면 100원이 나가지 않아요? 요새는 더 그렇잖아요 100원 벌고 어떻게 50원 저축하고 그렇게 삽니까 다들 그렇게 삽니다 너무 그렇게 또 아 그래서 그런가 하면서 빠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선혜님께서 저는 자식복이 있다고 했는데 자식복이 뭐지? 했는데 첫째 아이 태어나고 남편 승진하고 저 아파트 청약 당첨되고 좋은 일이 많았어요 신기하죠? 어? 저 진짜 아는 지인 이야기 잠깐 짧게 해도 될까요? 제가 아는 지인은요 자식이 너는 죽을 팔자인데 자식이 너를 살려줄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이가 생기고 자궁에 있는 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아이도 잘 태어났고요 지금 암도 완치를 했답니다 그렇게 빨리 발견했다는 거 우리 조윤이님께서 늦도록 결혼 못해서 사주 아저씨가 배우는 데서 만나야 한다고 대학원 가야 한 데서 진짜 대학원 진학했는데 인연이 되도록 인연은 없고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느라 죽어나요 쌤디 오! 그래도 덕분에 대학원까지 가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오! 그런 말 들었으니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너무 좋은 사주 아저씨를 만났는데요 어? 0157님께서 점을 봤는데 인생 후반에 잘 풀린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놈의 후반이 언제인지 지금 50 넘었는데 에이 50 넘었으면은 중반 이제 시작 아닙니까? 100세 시대잖아요 전혀 후반 아닙니다 후반에 자식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르뚜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이것저것 기대해보고 음..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할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잠시 안내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짝짝이분들 중에 휴면 예금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손 있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잊어버렸거나 몰라서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서 방치되어 있던 예금, 보험금 등을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의 휴면 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리하고 또 찾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3분기까지 2,164억 원의 휴면 예금을 찾아가셨다고 하는데 와 저도 진짜 쌤디도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아직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휴면 예금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짝짝이분들의 소중한 재산 잊지 말고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요 추성훈의 하나의 사랑 듣고 조금의 세미 로또 코너로 행운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왔습니다 행운의 세미 로또 시간 1시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부터 뽑는 탁구공에 적힌 번호 세자리가 내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중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3,6 뽑혔다면요 0,1,3이 가능하고요 1,3,2도 가능합니다 고릴라로는 번호 확인이 힘드니까요 문자로만 참여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당첨자 선착순 5분께는 버거 세트 쏘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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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어제와 같은 미션이 있는데요 지금 사는 동네 이름과 올해 2023년을 사자성어처럼 4글자로 표현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샌디는 목동 내가 로또 네 2023년은 저는 뭐 이렇게 행운의 로또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 인생이 로또였습니다 서준 맘으로 빠밤팡팡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함께해주실 심현철 원장님께서도 한번 네 글자 어떤 거 네 글자 이번 2023년을 네 글자로 표현하자면 아니 저는 개인적인긴 한데 저는 풍수지탄 오 뜻이요 네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고 해도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와 근데 사자성어처럼 네 글자처럼 말해달라고 하니까 대부분 다 사자성어를 진짜로 가지고 오시는데 네 약간 좀 재미있게 막 이렇게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사자성어 준비하라고 그래가지고 어 그쵸 그런건줄 알았죠? 아니면 뭐 이세가 태어난 이야기나 네 어 뭐 미니미 탄생 뭐 이런것처럼 미니미 탄생? 어 이건 다섯 글자네요 아 그렇네요 네 풍수지탄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진짜 사자성어도 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공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아까 물어봤는데 한번만 더 설명해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이거 효도하려고 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올해에는 저희 부모님께 더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해요 아 효도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좀 슬픈 이야기라고 하니까 잘못 들으면은 이렇게 안좋은 생각 할수도 있는데 아직 그냥 잘 살아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부터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친구들과의 약속보다는 부모님과 제 자녀와 저희 가족끼리 이렇게 좀 시간을 많이 더 보내려고 해요 와 와 샘디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로또 막 이러고 있었는데 너무 다른 이야기였네요 아 이거 너 괜히 얘기했다 아니요 2024년에도 샘디도 부모님을 좀 바라보는 그런 해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번호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지타님이 뽑는 행운의 번호 세자리 첫번째 7번 와 행운의 번호 바로 7번을 뽑아버립니다 다시 넣어주시고 두번째 번호 뽑습니다 두번째 번호는 두번째 번호는 2번 2번 나왔습니다 7,2 나왔고요 마지막 세번째 번호 3번째 번호 8번 8번 나왔습니다 7,2,8 행운의 번호 자 휴대전화번호 끝에 네 자리에 포함되어 있다 하시면은 바로 번호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3년을 네 글자 혹은 사자성으로 표현해 주시고요 동네 이름도 꼭 써주시면 됩니다 안 쓰면 무효예요 굉장히 안 써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고릴라 눈 번호 확인이 어렵습니다 럭키 찬스 놓치지 마시고 그럼 저희는 사자성어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미스에이의 백걸 굿걸 자 매일 1시에는 이렇게 공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는 행운의 샘이 르 또 꾸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미스에이의 그 사자성어 주제니까 백걸 굿걸 듣고 왔고요 제약진 시켰어요 왜 저만 바보 만들어요 백걸 자 듣고 왔고요 당첨자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86님 경남 김해 내 집 장만이라고 네 글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내 집 장만 이거 뭐 꿈이잖아요 중요하죠 내 집 장만 하셨나요 아 전 다행히 했습니다 와 젊은 나이에 부럽습니다 너무 많은 걸 가졌습니다 아니요 그만 가져도 돼요 이제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거 읽어주세요 자 수원 호매실동에서 대박 성공 번호 당첨이라고 7852님께서 보내주셨고 번호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2378님께서 노원구 하계동 다사다난 아 또 많은 이렇게 일들이 있었나봐요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강원 태백의 성공적 3 7258님께서 보내주셨고 8792님께서 광주 열심히 쇼핑 이렇게 어 이건 샘들에게도 포함되는 말인데 자 이 다섯 분들께는요 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광고 듣고 이제 메인 코너죠 오랜만에 돌아오는 오마이갓 피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세수를 하며 내 피부를 만져보고 문질러보고 찔러본다 아 역시 오늘도 촉촉하고 딱 좋아 그런데 오늘 푸석하고 망가진 얼굴을 발견하고 말았다 오마이갓 피부 네 오늘도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 짝짝이들의 건강한 피부를 위해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저는 원장님만 오시면 이 광고 시간 음악 듣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상담 시간에 인생 조언 시간에 너무 행복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짝짝이분들은 이제 또 한 주 쉬시고 오랜만에 뵙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크리스마스 연휴에 뭐 하셨나요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가족끼리 보냈어요 쉬면서 가족끼리 뭐하고 보냈어요 가족끼리 막 저희 애기에다가 이쁜 옷 크리스마스 관련 예쁜 옷 입어놓고 사진 찍고 장난감이죠 애기가 그렇죠 그냥 뭐 쇼핑 가고 뭐 이런 거죠 아이쇼핑 혹시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으셨어요 제가 사줘야죠 어 애기한테 애기뿐만 아니라 조카 뭐 부인 뭐 포함해서 제가 이제 제가 이제가 아니라 제가 옛날부터 근데 약간 산타클로스에요 옛날에 약간 그런 게 있어 의사라고 하면은 이게 그러잖아요 우리 삼촌 의사야 나한테 뭐 좋은 선물 줄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가 받지는 못하고 아 그럼 아내분도 안 해주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서로서로 이제 서로서로 아 서로서로 아 아내분이 지금 듣고 계셔가지고 조심히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요 서로서로 해주는 거죠 아 아 서로서로 오우 필요한 거 알콩달콩하다 아 그러면 다음 주면 2024년이잖아요 네네 혹시 계획 세운 거 있으세요 아까 말했던 뭐 부모님에게 잘하겠다 말고 아 저는 개인 목표로는 지금 저희 제 병원이 2호점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뜻을 같이 하는 병원들을 좀 많이 모집을 해서 네 프랜차이즈화 될 거여서 와 여러 전문의로 다 모여서 하는 건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2호점 3호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지점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도 이제 같이 해서 화장품에서도 원래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부화면 네 저희가 떠오를 수 있게 브랜딩하는 거 저는 브랜딩이 제 이번 올해 최고 와 선생님이라면은 또 믿죠 믿죠 너무 또 너무 진짜 유능하시고 아우 정말 진짜 입이 여러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계획이란 게 자꾸 이제 입 밖으로 말하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지 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많이 많이 그렇게 말하고 소문내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김혜인님께서 역시 피부과 원장님은 포스부터 다르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벽이 느껴지네요 완벽 오우 아니 근데 늘 궁금한 게 코디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안 해본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직접 하죠 직접 해요 너무 옷도 잘 입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향기도 나세요 아 이거는 뭐 어떻게 뭐 뿌리에서 나는 거 아닌 피부에 자체에서 나는 거예요? 원래는 향수를 안 써요 안 쓰는데 이제 이렇게 외부 활동할 때만 써요 오 와 그래서 항상 깔끔하시고 그래서 아내분이 좀 코디를 잘 해주시나 했는데 또 그 센스가 있으시다 아 좀 좋아해서요 오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구나 네 짝짝이 분들도 너무 보기가 편하다고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보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게 잘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자 매주 이 시간 다양한 피부 고민을 보내주시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바로 두피 건강입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겨울철 되면은 가렵고 부스러미 날리고 검은 옷 입으면 어깨에 막 눈 쌓여져 있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죠 아니 한겨울이 되면은 피부가 건조해지지만 두피도 건조해져요 네 맞아요 그러면 탈모 문제도 있고 네 두피 관리하는 내용도 약간 피부과의 영역인 거죠? 아유 제대로 피부과 영역인 거죠 그렇죠 근데 얼굴부터 여기 뒤까지는 피부죠 네 이거 두피가 피부 아니라고 하면 이게 뭡니까? 아니 원래 피부과의 아주 핵심 챕터가 바로 두피 두피? 네 탈모 아 아니 두피에 로션을 막 바를 수도 없고 건조한 두피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두피는 안건조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피의 보습제를 액 타입으로 쓰는 것도 나와 있긴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안건조하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샴푸를 하루에 제가 한 번만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 번 하시면 머리 안쪽이 너무 건조해질 수가 있고 또 이제 간지럽다고 너무 긁으면 안 돼요 자 긁으면 그 안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또 두피 안에 있는 여러 세균들이 감염되고 또 간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분자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긁으면 안 되죠 우리 이혜숙님께서 추워지니까 점점 게을러져서 이틀에 한 번씩 감고 있는데 두피 안 좋을까요? 자 이게 참 애매한 게 원래 하루에 한 번 감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두피가 너무 건조한 분들은 사실 외부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틀에 한 번 감아도 됩니다만 외부에 나오면 안 되나요? 저 이틀 안 갖고 외부 나왔는데요 아니 뭐 그래도 되긴 하는데 가끔 가끔이 아니라 꽤 많이 두피가 너무 기름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감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라고 설명을 드리죠 하루에 한 번 근데 기름이 많이 안 지는 사람들은 굳이 하루에 한 번 아니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긴 해요 우리 김호진님께서 저희 회사 동료는 샴푸를 샤워 전에 거품을 내놓고 샤워 다 하고 거품을 헹궈낸다고 합니다 왜 그러니 하니 두피 떼를 불리고 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바로 헹궈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뭐 사실 그런 건 아닌데 약용 샴푸라고 있어요 저희가 두피에 뭐 지루성 두피염이나 이런 경우는요 일부러 약물이 두피 안에 좀 머물 수 있게 좀 조물조물해서 원래 5분 정도 있다 닦아내야 되긴 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샴푸는 꼭 그렇게까지 시간을 둘 필요는 없긴 해요 근데 약용 샴푸는 시간을 둬야 된다 그러면 혹시 샴푸 잘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건데 건강하게 샴푸하는 방법 어떤 것일까요? 건강하게 샴푸하는 방법은 일단 머리를 너무 박박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건 너무 기본이긴 한데 우리 손톱 여성분들 손톱 기르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톱으로 쓰면 절대 안 되고 끝에 이제 지문이 있는 부분 문질러야 되고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뜨거운 바람으로 우리가 말리는 경우들 있죠 빨리 마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뜨거운 바람으로 하게 되면은 당연히 두피 안쪽이 많이 건조해지니까 또 간지러워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열이니까 네 두피 모낭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피도 피부예요 근데 피부에 뜨거운 증기가 가해지면 어떻게 돼요? 너무 안 좋다 그랬어요? 네 피부 장벽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손상받으면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와 자 그럼 바로 고민 사연 만나볼 건데 그 사이에 우리 원장님께 궁금한 피부 질문들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첫 사연 익명 요청하신 청개구리님의 고민입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머리카락 숱이 무척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탈모 걱정을 할 때도 저에겐 남 얘기였죠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탈모 예방 모임 만들었는데 너도 낄래? 별 모임을 다 만드네 그렇다고 빠질 머리가 안 빠지냐 우리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지금까지 풍성하시다 굳이 난 안 갈래 그 이후로 그 친구는 저를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아 그렇게 매일 염색하고 탈색하며 야 탈모 온다 야 조심해 야 내 유전자에 탈모는 없다니까 니 걱정이나 하셔 야 너 그렇게 매일 모자 쓰면 두피 안 좋아 야 머리털 다 빠지고도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라 이자슥 너 지금 내 머리숱 질투하냐 만져봐 이게 탈모올 머리냐고 야 너 담배도 펴? 야 담배가 탈모에 치명적이란 얘기 못 들었어? 야 서른부터는 슬슬 머리 관리 해줘야 된다니까 아 또 탈모 얘기야? 너는 내 탈모 걱정하다가 니 탈모 오겠다 이렇게 저는 늘 자신만만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데 어느 날 샤워 후 머리를 말리는데 머리카락이 얇아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헉 하는 마음에 이마를 슬쩍 들쳐봤는데 아주 아주 미세하게 M자 모양이 생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이거 되돌릴 수 있는 거겠죠? 아니 두피 건강에 좋지 않다고 친구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는데 그거를 또 하겠다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야 M자 탈모 발견하고 걱정에 빠지신 청개구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원초적인 걸로 들어가서 탈모의 원인이 뭘까요? 일단 이걸 설명하기 전에 탈모가 남성형 탈모랑 여성형 탈모가 나뉩니다 원인이 달라요 남성형 탈모는 일단 원인이 DHT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성 호르몬 있잖아요 테스토스테론이 어떤 효소에 의해서 우리가 DHT라는 호르몬으로 바뀌는데 얘가 탈모의 주범입니다 어머머머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되게 다양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성형 탈모는 그냥 전반적으로 머리가 가늘어져요 여성분들처럼 이렇게 남성분들처럼 이렇게 막 이마가 M자로 벗겨진다거나 정수리가 휙 빈다거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헤어라인이 좀 유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빠진 형태를 띄고 여성형 탈모는 그거 말고도 휴지기 탈모, 성장기 탈모, 원형 탈모 전두부 섬유화 탈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차이가 나죠 어머 와 아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분은 약간 머리가 얇아진 느낌이 들고 M자 탈모의 형태가 보인다고 하셨는데 진행되는 과정은 사람마다 또 다른 거겠죠? 남성형 탈모도 타입이 몇 개가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앞부분이 빠지는 타입이랑 여기 정수리가 빠진 타입이 두 개로 나뉘어요 맞아요 뒷부분은 없고 옆부분은 이렇게 빠지는 건 없나요? 없죠 우리 예전에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 아시죠? 여기만 딱 이렇게 돼있죠 여기는 호르몬이 다른 호르몬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와 옆에 여기 구렛나루 있는 쪽 이쪽부터 여기까지는 뒤쪽까지 후두부부터 측두부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머리 빠지신 분들도 여기는 보통 보존되어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대부분 생각해보니까 머리 가운데만 남기고 테두리 부분만 빠진 거는 본 적이 없거든요 아 다르구나 자 그럼 팩트체크처럼 이 사연에 나온 행동들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기 전에 우리 짝짝이 분들께서도 많은 사연 보내주셨네요 이거 한번 읽고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김성형님께서 옆뒤 머리는 많이 잘 자라는데 정수리 부분이 모가 얇고 길이도 잘 안 자라는데 이거 탈모 정수리 대머리 되는 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정수리 타입의 탈모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은 꽤 높아요 왜냐면 모발이 전체적으로 좀 가늘어지다가 탈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옆머리 뒷머리에 비해서 이 정수리의 모발이 가늘어졌냐 숱이 적냐 이게 실제로 제가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그 탈모 남성년 탈모 간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이 팩트체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에 나온 행동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1번 잦은 염색은 두피 건강에 안 좋나요? 안 좋죠 왜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염색이나 파마 같은 것들은 이 목은 이 두피에 바로 붙어있는 모발부터 염색이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자극이 되면 제가 아까 두피도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피부 장벽이 있죠 피부 장벽이 손상받으니까 당연히 탈모가 진행이 잘 될 수가 있죠 그럼 새치염색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뿌리염색이나 우리 새치염색 같은 경우도 염색량 자체가 두피를 자극할 수 있다 파마는요? 아까도 파마 말씀드렸지만 두피 안쪽까지 뜨거운 증기 가해지고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염색이나 저도 새치 있어서 새치염색 하거든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두피를 자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두피 관리를 또 해주면서 하면 되잖아요 맞죠?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자 2번입니다 모자를 자주 쓰는 거는 좋나요? 나쁘나요? 자 우리가 머리가 젖은 상태로 바로 모자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자 안에 어떻게 될까요? 세균 번식이요? 스페지죠 스페지면 곰팡이 같은 것들이 증식을 하거나 우리 세균 가염 같은 것도 잘 생겨요 그리고 땀 흘리는데 탈모의 원인이 돼요 또한 우리가 모자를 쓸 때 보통 꽉 끼는 거 많이 쓰잖아요 꽉 끼는 걸 쓰면 모발이 만약에 가르마 형태를 중심으로 견인! 잡아당겨지는 거예요 눌려있는 동안 네 맞아요 8시간 10시간 동안 썼어 그러면 두피에 꽉 눌리는 모자 썼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잡아당겨져 있고 눌려있으니까 견인성 탈모가 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마에 뾰루지도 나요 모자 쓰면 닿으니까 매번 빨지 않잖아요 옷처럼 그렇죠 그러면 담배와 술은요? 우리가 음주나 흡연 스트레스 같은 경우들은 대표적으로 탈모의 원인이 된다고 얼핏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걸 실제로 논문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뭐가 가장 연관관계가 큰가 흡연이었어요 왜요? 술일 것 같은데 아니 술 같은 것도 영양을 안 준다고 할 수는 없는데 염증을 유발하니까 근데 흡연이 가장 탈모를 잘 유발하더라 흡연은 진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흡연 하셔야죠 자 그러면 스트레스가 탈모에 안 좋다는 건 사실일까요? 우리가 스트레스 자체가 무슨 남성형 탈모를 더 유발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탈모 종류가 되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휴지기 탈모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모발이 생장기 자라나는 시기 그리고 퇴행기 약간 감퇴되는 시기 그리고 휴지기 약간 쉬고 있는 시기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가 휴지기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탈모 증상이 있는데 스트레스가 그 원인인 경우들이 많아요 또한 그 원형 탈모 들어보셨죠? 네 우리 땜빵된 것처럼 맞아요 스트레스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스트레스가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복이네요 스트레스 받으면 흡연을 하게 되고 그럼 또 탈모가 오고 아우 반복입니다 그럼 또 모자 쓰게 되고 네 자 그 외에도 이렇게 하면 무조건 탈모 온다 하는 안 좋은 행동이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제가 지금 탈모 오는 행동들이나 그런 관리들을 빠르게 한 11가지 말씀드릴게요 오 네 11가지 들으면 딱 좋겠네요 제 피부심 유튜브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자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 말리는 거 두 번째는 머리 젖은 상태에서 머리를 모자 같은 걸 쓰는 거 세 번째는 샴푸를 너무 자주 쓰는 거 네 번째는 머리를 벅벅벅벅 긁거나 갖는 거 손톱을 사용해서 5번은 두피의 각질을 제거한다고 우리가 뜨거운 증기 같은 게 해놓는 경우잖아요 그거 하시면 안 되고 여섯 번째는 가르마를 계속 한쪽 방향으로 하는 경우 그거 좋지 않고요 일곱 번째는 머리를 강하게 묻는 거 그리고 승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머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좋지 않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탈모약 같은 걸 먹다가 찝찝해서 계속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시 탈모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약간 성기능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약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써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전에 약사님께서 그거는 3%인가 뭐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다고 말씀해주셨거든요 네 드물어요 드물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제가 약을 좀 교체를 하면 또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흰머리를 뽑는 경우 그리고 열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진염색이나 파마 뭐 이런 것들을 모근까지 하는 경우 그리고 열한 번째는 흡연 아 흡연 네 잘 열한 가지 잘 들으셨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요? 4부에서요 네 그럼 저희는 4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아까 우리 열한 가지 말씀해주신 것 중에 네 가르마를 한쪽으로만 타면 안 좋다라는 말씀이 있던데 그렇죠 몇 가지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가르마를 한쪽 방향으로 계속 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이쪽 방향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당겨지는 거 그렇죠 견인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견인성 탈모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가르마 부분이 햇빛에 대한 노출도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 햇빛에 의한 자극을 잘 받을 수 있고 두 번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두피 제품들 같은 거 쓸 때도 이쪽 라인이 비어있잖아요 오 맞아요 이쪽 라인이 비어있으니까 가르마 부분이 비어있으니까 그 부분에 더 제품들이 많이 묻혀지겠죠 그러니까 자극을 더 줄 수가 있죠 이 세 가지 이유로 가르마가 있는 부분이 더 탈모가 잘 될 수 있다 저희 피디님 가르마를 금방 바꾸고 계시네요 아 그래서 피디님께서 보고 계셨구나 피디님이 계속 머리를 만드는 가르마를 조용히 바꾸고 계시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제 말은 완전 방향이 바뀌지 않더라도 살짝씩 1cm 이렇게라도 바꾸는 게 있어요 근데 햇빛 노출 때문에라도 진짜 바꿔줘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 첫 번째 견인성 탈모가 꽤 커요 잡아당겨지는 게 자 그럼 흰머리를 뽑는 경우도 안 좋다고 하는데 흰머리도 머리니까 이런 말인가요? 그렇죠 결국 계속 뽑다 보면요 그 부위가 흉터 조직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 자라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뽑았을 때 다시 자랄 수도 있는데 뽑다가 안쪽에 있는 모근 부분에 있는 그 자라나는 세포들이 손상을 받잖아요 그럼 거기가 흉터처럼 흉터살로 채워지게 돼요 그러면 머리가 비게 되죠 그러니까 세치가 있을 때는 그 뿌리 부분을 커팅해주는 게 좋아요 어렸을 때는 제가 이모한테 돈 받아가면서 머리에 흉터를 줬네요 하나에 100원씩 주셨거든요 어머 거기에 마늘즙을 바르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좋은 거죠? 마늘즙이요? 네 그게 예전에 저희 이모께서 머리카락 하나 뽑고 거기에 생각인가 마늘즙을 이렇게 바르면 된다고 해서 제가 뽑고 발라주고 뽑고 발라주고 했거든요 좋을까요? 얼굴에다가 마늘즙 만약에 바른다고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이모 안된대요 근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바르는 거 안 좋다고 합니다 병원을 가세요 차라리 네 워낙 염 생길 수 있어요 아니면 가위로 자르는 게 좋다고 하고요 네 머리를 강하게 묶는 것 어렸을 때 머리 여기 그 눈꼬리가 귀까지 넘어가야 되었거든요 거의 뭐 머리 묶는 걸로 리스팅했었죠 엄마가 거의 이렇게 해줬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좋지 않아요 아 이것도 견인인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아우 똑똑해지는 시간 똑똑해진다 자 그러면 탈모 샴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탈모 샴푸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반 샴푸로 쓰는 것보다 탈모 샴푸로 쓰는 게 예방에 얼마나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탈모 샴푸는 탈모에 입증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약용 샴푸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루성 두피염이나 이렇게 항진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약용으로 쓰는 거는 현재까지 입증이 돼 있는데 탈모 샴푸는 이제 현재까지는 정확한 입증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좋다더라 이런 개념인 거죠 아 카더라 라는 거 그리고 약간 그러면은 제품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탈모 샴푸? 제품을 선택했었을 때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현혹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광고 문구에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고 썼을 때 그냥 우리가 딱 샴푸를 하고 나왔는데 너무 막 두피가 너무 막 빠듯빠듯 너무 건조하다거나 이런 것도 좀 피해주고 적당히 썼는데 간지럽지 않고 이런 제품 선택하는 게 맞죠 아니면 시원한 제품도 나오잖아요 그거는요? 자 우리 멘솔 성분 같은 것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원할 수가 있는데 그게 간지럼증을 좀 막아줄 수는 있지만 그게 무슨 탈모를 예방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성분이 탈모를 예방한다 이건 아니에요 아 그럼 탈모 치료를 시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제가 이때 잠깐 비유 하나 드릴게요 자 탈모를 우리가 치료를 하려면 제가 이제 논의 비유를 해요 두피가 논이에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벼입니다 자 논에 벼를 잘 자라게 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로 뭘 해야 되겠냐면 물을 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해충이 있다고 치면 해충을 없애야 되겠죠 자 그 해충이 아까 남성형 탈모의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그 해충을 제거하는 게 바로 호르몬을 억제하는 그 먹는 약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물을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수로 물을 많이 주면 되겠죠 혈관으로 따지자면 혈관에 혈액 공급이 많이 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혈관을 확장시키면 두피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니까 두피가 잘 자라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피에 바르는 약용 물질들 있죠 그게 사실은 혈관 확장제예요 처음에는 혈압약으로 쓰였다가 그걸 갑자기 쓰니까 다모증이 생기는 거예요 털이 많이 자라고 뭐지? 보니까 이런 원리더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르는 것들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고 그리고 또 논에 별을 잘 자라게 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퇴비를 줘야 되겠죠 네 맞아요 영양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병원들이 여기다가 두피 모낭 주사 이래가지고 여기다 주사를 넣어서 PRP나 PDRN이라는 성분들로 주입을 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고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자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옆에 있는 모판을 옮겨서 다시 심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모발의식이다 맞아요 이식수술 이 원리를 이해하면 아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우리 5825님께서 제가 탈모인데 머리 심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이거 하면 다시는 안 빠지나요? 아님 시간 지나면 또 빠지나요? 라고 바로 이렇게 문의 주셨습니다 이게 남성분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소련의 고르바조프 이식수술처럼 이렇게 좀 호르몬의 영향을 안 받는 부분에서 보통은 절개를 해서 옮겨 심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빠지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들면 그런 털도 빠져요 몸에 있는 털도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빠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몸에 있는 털도 나이가 들면 좀 빠지듯이 어느 정도의 탈모는 있을 수는 있다 이것도 피부과 영역이죠? 피부니까? 완전 피부과 영역이죠 고발의식도 아파요? 이게 우리가 아이의 살을 절개해서 한 타입도 있고 요즘에는 우리가 모심듯이 조금 떼가지고 FUE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뽑아서 조금 옮겨시고 이런 건 별로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마취하죠 0921님께서 탈모 방지약을 평생 먹어도 괜찮나요? 남성분이라고 따지자면 탈모 방지약을 평생 먹게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중단하면 다시 탈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약 자체가 고용량이 아니라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1698님께서 탈모시 피해야 할 음식이 있나요? 탈모래 좋은 음식 알려주세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음식들이 알려진 게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음식들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우리가 비타민 C나 비타민 D 이런 것들을 영양제로는 여성형 탈모 계신 분들한테 쭉 보충을 해주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7721님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뜨거워져요 심지어 자고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유스스스스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탈모의 초기 증상일까요?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런 현상을 많이 걱정을 하세요 왜냐면 두피에 뭔가 증상이 있었어 근데 갑자기 베개를 보니까 한 움큼 빠져있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우리가 환절기에도 기본적으로 머리에 빠지는 두피에 있는 모발이 빠지는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병적인 탈모 상태만 간별해주면 돼요 그럼 내가 어떨 때 병적인 탈모 상태냐 우리가 모발 당김 검사라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한 20에서 30가닥 정도를 이 두피 안쪽 모근에서부터 잡아당긴 다음에 적당한 자극만 적당한 자극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겨봐요 잡아당겨가지고 끝까지 적당한 힘을 줘서 엄지랑 검지 손가락으로 근데 그때 빠졌을 때가 한 10% 즉 한 20에서 30가닥이라면 2, 3가닥 아니면 50에서 60가닥 정도를 잡았으면 5가닥에서 6가닥 정도 빠졌다 이렇게 여러 번 하지 마시고 한 번 딱 했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병적인 탈모 상태라 얘기를 하죠 모발 당김 검사 우리 장미경님께서 머리가 간지러워서 긁었더니 하얀 가루가 떨어지더라고요 원래 비듬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피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죠? 비듬이 생기는 원인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건조해서 생길 수도 있고 또 너무 기름져서 생길 수가 있어요 지루성 두피염처럼 기름이 많아서 생기는 경우들은 약을 써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압을 다 해주는 게 좋고 너무 건조해서 생기는 경우는 안건조하게 제가 너무 샴푸로 감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피가 나오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걸로 세균 가염이 되고 우리 막 스프레이 뿌려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침입이 되겠죠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피가 나오면 차라리 항생지염 같은 걸 좀 발라주고 오히려 너무 샴푸로 자극을 안 주는 게 좋아요 5871님께서 제 남친은 머리를 잘 감는 편인데도 비듬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창피할까 봐 똑같은 이야기네요 너무 많이 감아서 오히려 건조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요 틴탑에 긴 생머리 그냥 아 누구 놀리세요? 지금 탈모인들이 모였는데 긴 생머리 그녀라니요 네 긴 생머리 그녀 듣고 저희는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좀만 기다리죠 피부에 대한 다양한 쏠에 대해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심현철의 팩트체크 박재민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탈모는 이대에 걸쳐서 온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탈모가 없으시지만 할아버지 탈모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번에 네 차례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탈모는 이대에 걸쳐서 온다는 말이 진짜인가요? 선생님 예스 오르 노 노 다음 팩트체크입니다 0108님 0181님의 질문입니다 머리 빗으로 머리 때리는 게 두피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이거 신빙성이 있는 말인가요? 선생님 예스 오르 노 음 반반 다음 팩트체크입니다 9911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두피가 1cm 쳐지면 얼굴이 3cm가 쳐진다고 하면서 두피를 풀어주는 게 얼굴 리프팅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이거 맞나요? 선생님 예스 오르 노 노 네 피부에 대한 각종 카드라 이야기들 소개했는데 질문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탈모가 대를 거쳐서 온다는 말이 진짜인가요? 일단 탈모는 유전성을 굉장히 띄어요 그래서 유전성을 띈다는 말은 당연히 팩트인데 문제는 어머니와 아버지 쪽에서 원래 요즘 최신 연구에는 모기의 어머니 쪽을 좀 더 많이 따라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쪽 이런 쪽을 그러니까 이게 이대에 걸친다는 것도 말이 되진 않고 유전성은 강하게 띈다 근데 부계랑 모기 중에는 오히려 요즘에는 모기가 약간 더 유전성을 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거는 그냥 다들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가 탈모가 있다 그러면 나도 걸리겠다 나도 탈모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머리 빗으로 머리를 때리면 탈모 예방에 좋다는 말은 반반이요? 처음 나왔어요 자 우리가 논의 비유를 했죠 아까 벼가 머리카락이고 논이 두피라고 쳤을 때 수로 즉 물공급을 많이 해주면 당연히 벼가 잘 자라는데 우리가 살살살 자극을 주면 혈관 부위가 자극을 받으면서 살짝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피부도 살살살 치는 경우에 약간 혈관 확장 되듯이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도구를 써가지고 너무 자극을 줘서 상처를 준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모낭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탈모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뭉뚝한 걸로 적당한 자극을 줘서 혈관이 확장시킬 정도의 자극을 주면 좋다 하지만 두피 표면에 손상을 줄 정도의 자극을 주면 좋지 않다 자 마지막입니다 두피가 1cm 쳐지면 저도 아까 터질 뻔 했거든요 얼굴이 3cm가 터진다는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런 얘기가 있나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일단 두피 쪽은요 굉장히 질긴 근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사지를 한다고 풀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정보는 믿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흔하게 떠도는 약간 피부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요 이 시간을 통해 없앨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대에 걸쳐서 내려온다는 그 탈모 이거 완전히 100% 믿고 있었는데 오 너무 놀랍네요 근데 이제 이대에 걸쳐서 온다는 얘기는 할아버지가 있으면 유전성을 많이 띄니까 본인도 탈모의 가능성이 높죠 근데 딱 무슨 이대 아버지는 아니고 할아버지를 보니까 나는 그럴 거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빠도 탈모고 할아버지도 탈모다 그럼 망했어 이러잖아요 내 자식도 망했어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의학기술 많이 발달돼서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정말 희망적입니다 이 눈에서 진짜 레이저가 나왔거든요 방금 진짜 예방하시면은 의학적으로도 많이 발전됐으니까 예방할 수 있어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혜원님께서 지루성 피부 두피도 피부과 가서 진료받나요? 혹시 그럼 피부과에서 제 머리카락을 밀고 치료해 주시나요? 어머 잠깐만요 너무 신박한데 그러니까 지루성 피부 두피를 치료하려고 자 삭발합니다 그럼 욕 진짜 못겠죠 그쵸? 사실은 이제 머리카락을 밀면 저희야 시야 확보가 잘 되니까 좋긴 하겠지만 다행히 그러면 안 되죠 저희는 전 뺄 때도요 모근에 조금이라도 손상 줄 것 같으면은 차례 안 빼고 말아요 왜냐면 아니면 동의를 충분히 받던가 왜냐면 그거 나중에 땜빵 생겼다고 뭐라 하시는 분 계세요 그쵸 피부과는 뭐 군대 입대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를 강압적으로 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2430님께서 아직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이요? 아직 초등학생인데요 어린 샴푸는 언제부터 쓰는 게 좋나요? 참 이런 게 애매한데 우리가 사실 보습제 같은 경우에도 요즘도요 성인용 보습제들도 애들도 써도 되는 제품들 많아요 온가족 사용 많잖아요 순하고 요즘에는 조금이라도 피부에 소아들이 못 쓰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고객들이 안 찾아요 샴푸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어른용이라고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샴푸가 있으면 이제 좀 소아분들 특히 초등학생 분들도 써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어떤 기능성이다 해가지고 뭐 12세 미만은 쓰지 마세요 이런 성분이 들어있다면 쓰지 않는 건데 특별한 그런 성분이 없으면 쓰셔도 됩니다 요새는 좀 순하게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벌써 마무리 인사 드릴 시간이 왔는데 아니 2주 반에 오셔서 지금 질문이 터집니다 아니 이거는 선생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네 제가 잘못했네요 왜 2주 반에 오셔가지고 지금 짝짝이 분들 기다리느라 눈알이 빠지고 손알이 빠지는 줄 알았는데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부터는 필참 할게요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지금 연말이신데 우리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고 새해에도 웃음꽃만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내년에 뵙겠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아직 그때 말씀해주세요 그때 아까요 또 안 볼 사람처럼 왜 이러세요 미리 연말 잘 보내시고 그렇죠 다음주 수요일에도 저희 심원장님과 피부 자부심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원장님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아 너무 시간이 빨리 갑니다 이제 샘디도 끝인사일 시간인데 박수채 오늘을 끊고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 정은아님께서 박수채 듣고 있으면 시간이 순삭이네요 내일 봬요 샘디라고 하는데 무조건이죠 무조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수지의 겨울아이 듣고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고요 내일도 샘디랑 같이 수다 떨어주실 거죠 그럼 저희는 내일 만나요 우리 정은아님께서 박수채 듣고